꿈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상황적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꿈의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 문헌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석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꿈은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돈 들어오는 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꿈은 경제적 안정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거나,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재정적인 불안이나 걱정이 덜어질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은 자아의 가치와 자존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자존감이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가 인정받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성공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노력의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나 기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은 또한 감정적인 충족감과 만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꿈은 꿈꾸는 이가 큰 성공이나 중요한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거나,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 들어오는 꿈은 작은 성공이나 개선된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작지만 중요한 성과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는 꿈은 꿈꾸는 이가 예상치 못한 기회나 행운을 얻게 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나 자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꿈이 불안감과 함께 나타날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재정적인 불안이나 걱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한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꿈과 함께 돈을 사용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얻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꿈은 꿈꾸는 이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목표나 가치가 인정을 받고 성과를 거두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꿈은 무의식적인 기대와 희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가 원하는 성과나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꿈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자아와 자존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꿈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일큰돈이 들어오는 꿈 한 기업가가 꿈에서 큰 금액의 돈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서 큰 성공을 경험하길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비즈니스 성공과 큰 기회를 암시했습니다. 꿈에서 큰 돈을 받는 것은 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이 작은 돈이 들어오는 꿈 한 대학생이 꿈에서 작은 돈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학업에서 작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꿈은 그의 작은 성공과 자신감을 반영했습니다. 꿈에서 작은 돈이 들어오는 것은 일상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작은 성과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살해 삼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는 꿈 한 직장인이 꿈에서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이 꿈은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를 암시했습니다. 꿈에서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기회나 행운의 출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살해 사돈을 사용하는 꿈 한 사업가가 꿈에서 받은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꿈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꿈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살해 오돈이 들어오는 꿈과 불안감 한 여성이 꿈에서 돈이 들어오지만, 그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불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의 불안과 걱정을 반영했습니다. 꿈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한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꿈은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와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꿈은 경제적 안정감, 자아의 가치와 자존감, 새로운 기회와 성공, 그리고 감정적 충족과 만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꿈꾸는 이의 현재 상황과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 이는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암시할 수 있으며, 무의식적인 기대와 희망이 꿈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구 등의 물건을 집 안으로 들여오는 꿈 돈과 관련하여 큰 이득을 보거나, 돈과 관련된 일을 맡게 됨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이 돼지를 몰고 오는 꿈 집계가족 중 한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가져옴 가방 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꿈 가방은 가정이나 직장, 동업자, 도움을 주던 사람, 일거리, 사업, 자금 출처 등을 상장한다고 볼 수 있다. 가방 속에 문서가 들어있는 것을 본 꿈은 문서와 관계 있는기, 즉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가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며, 가방에 돈이 채워져 있었다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자금집을 살던, 사업자금, 계약금 등이 생기게 될 것이다.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면 재물이 생기게 될 것을 암시한 꿈 가방 속에 있던 문서나 물건 등이 없어진 꿈 가방 속에 들어있던 돈이나 서류 등이 없어진 것을 보았다면, 현실에서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꿈이다. 가방 속에 있던 문서나 물건들은 자신의 고민거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혹은 고민을 해소할 만한 아이디어나 방법이 생기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꿈이다. 가방에 든 돈의 일부를 몰래 훔치는 꿈 가방에 든 돈의 일부를 몰래 훔치는 꿈을 꾸게 되면, 비공식적인 돈으로 착각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연대책임질 일이 생긴다. 가방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꿈 돈을 빌리게 된다.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친구의 배신에 주의해야 한다. 가방이나 그릇 안에 죽은 새가 놓여있던 꿈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 친척 가스렌지에 파란불이 활어 타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며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재수 대통한 꿈 가슴에서 모여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경사스런 일이 있다. 남녀가 합쿵을 하게 된다. 가을거지 때 귤 수확량이 많은 꿈 사업에 투자한 것이 수지가 맞아 많은 돈이 들어온다. 고도의 경영 전략과 기술 혁신으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을 강타하게 된다. 가을철 벼딴 위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꿈 실제로 한 해 동안 농사일에 풍년이 들고 기쁜 마음으로 갈거지를 하게 된다. 자원, 경제, 재물, 돈 명예, 창작, 승리, 성공, 당선, 승진 등이 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돼지대를 몰고 들어오는 꿈 가족 중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긴다. 가족과 싸우는 꿈 가족과 싸우는 꿈은 실제로 가족과 싸우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로 돈을 벌고 있는 직장에서의 분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싸우는 꿈은 사장과 싸우게 되고 어머니와 싸우는 꿈은 부장급과 싸우게 되는 식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딱딱 맞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자기 몫이 돈을 나눠받는 꿈 가족들이 둘러앉아 자기 몫이 돈을 나눠받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재정이 악화되어 모아놓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가족 슬리퍼를 신고 있거나 싸우는 꿈 가족 슬리퍼를 신고 있거나 싸우는 꿈은 목돈 마련의 찬스이다. 매사가 잘 되어 나갈 행운 몸이다. 아울러 현관에 벗어둔 슬리퍼가 이리저리 뒤엉켜 있어 정돈이 안 된 꿈 역시 지위가 상승될 좋은 꿈이다. 가족 장갑 끼는 꿈 형제 간에 우애가 돈독해지거나 이래 동조자가 생긴다. 가지가 반가룡으로 생긴 꿈이나 비슷한 꿈 새로운 예체능에 관한 훌륭한 신기와 예술의 진술을 맛보게 된다. 문예창작, 연구, 활명, 관상, 감정, 상술, 행제, 재물, 돈, 물품, 먹거리 등 형형색색의 윤기가 보인다. 가지를 속옷이나 앞치마에 담는 꿈 직원 노력 끝에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먹거리 등 푸짐한 부와 식복이 들어온다. 각혈을 하는 꿈 자그마한 혁신으로 재수가 대통한다. 재물, 돈, 결합, 합의, 계약 등이 있다. 간장을 팔거나 남에게 주는 꿈 돈을 구워주거나 재물이 흩어지고 손실이 발생한다. 간장이나 된장에 관련된 꿈 꿈에 등장하는 간장은 재물, 논무역, 법, 보호, 조직 등을 상징하고 된장은 사랑, 행복, 보호, 환용, 재물, 사업 등 대체적으로 행운을 상징한다. 따라서 꿈 속에서 간장이나 된장을 맛보거나 음식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러한 꿈들은 경사가 생길 암시이다. 또한 된장을 한 항아리 가득 받아오 거라 얻는 꿈은 뜻밖의 이득을 얻게 되어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지하는 행운 몸이다. 간판 광고, 네온사인, 에드벌룬 등에 관한 꿈 깨고 나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깬 후에 기억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자점의 간판을 기억하면 먹고 싶은 욕망이 작용한다. 은행 간판이면 본 또는 애정이, 영화관이면 공부나 일이 하기 싫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다. 학교 간판이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다. 간호사로부터 약을 받는 꿈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예쁜 선물을 받는다. 행제, 재물, 돈 선물, 계약 등이 있다. 갈대밭 속의 금더머리가 반짝거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되어 온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에 수출하게 된다. 행제, 재복, 병사, 발명, 발굴 등이 있다. 갈색과 관련된 꿈 갈색 계통의 색깔은 금전상의 이득, 돈, 보물, 땅을 상징한다. 아울러 물질과 돈에 대한 집착, 숨겨진 보물을 뜻하며 우울, 침체감을 암시한다. 감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인기가 있는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된다. 명예, 재물, 돈, 행제, 행운, 사랑 등이 있다. 감나무 올라가서 감을 따는 꿈 입학,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재물, 돈, 물품 등이 있다. 감방 안에 금은보화와 구더기가 가득히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하다. 목걸이, 행제, 개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감자고구마 더미 위에 앉아있는 꿈 신이 주신 선물로 금시 발복하여 큰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식복, 승진, 당선, 명예 등의 길조이다. 감자가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재수가 대통하다. 갑작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납시 도구를 얻는 꿈 돈을 버는 수단을 알게 되고 일처리에 대한 방법, 사람을 구하는 방법 등이 생기게 된다. 갓난아기의 똥을 주무르는 꿈 불쾌한 마음이 안 생기면 상업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돈이 생긴다. 강도나 아칸에게 주먹 또는 흉기로 맞는 꿈 강도나 아칸에게 주먹 또는 흉기로 맞는 꿈을 꾸게 되면 맞아서 피를 흘리면 재수가 있어 눈이 생기지만 피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 강도에게 돈을 빼앗긴 꿈 강도가 돈을 가져가는 꿈은 현실에서는 반대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돈을 많이 빼앗길수록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다. 특별상려금을 받는다든지 투자한 주식이 크게 오른다든지 아니면 사업상 큰 이익이 되는 거래가 성사된다든지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조만간 희색이 만면하겠다. 강물 속에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낸 꿈 돈과 재물이 생기고 마음 먹은 대로 일이 풀리게 될 진적. 뜻밖의 행제를 하게 될 길몽 강물 위에 떠있는 통나무를 건져내는 꿈 생산, 가공, 유통,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강물에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내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마음 먹은 대로 일이 풀리게 된다. 강에서 물고기가 알을 낳는 것을 보는 꿈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성취되고 재물이나 돈 등이 증가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집안 연못에 풀어주는 꿈 사업 환경이 새롭게 바뀌며 돈이 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일이 생기거나 관직의 직분이 바뀌게 된다. 강이나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서 많은 물고기가 물속에 우글거리는 꿈 물이 마르고 있으니 사업 자금이 고갈 상태에 있고 물고기인 재물이 노출되었으므로 돈벌 찬스가 용이하게 된다는 뜻이다. 피가 온다는 뜻도 있다. 개가 다리를 물어보도 피가 철철 흐르는 꿈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쏟아져 사방에서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개가 손가락을 물어 피가 나는 꿈 금은 보석, 시계, 반지 등의 선물을 받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길조이다. 개똥을 보는 꿈 개똥 역시 사람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재혼의 상승을 내포하고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말도 안 되는 경로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를 잡아 먹는 꿈 사업에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등 자신의 돈을 챙기지 못한다. 개미가 사람의 정강이를 물어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동산이나 문서상 계약을 하게 된다. 행제소가 있다. 개미 때가 애벌레 집을 급습하는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 행제, 재물, 돈이 생긴다. 개우가에서 붕어를 손으로 잡는 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장가를 들게 된다. 딸을 낳는 태몸이다. 개천에서 큰 붕어를 두 손으로 잡는 꿈 사업상 돈을 벌거나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걸음 위에 한바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피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사업 성취가 있다.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있는 꿈 한 두 마리의 거머리가 붙어있는 꿈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암시하고 거머리대가 붙어있는 꿈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아주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북선이 바다 위에 떠서 불을 뿜어내는 꿈 국이 국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큰 대업을 쌓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입학, 자격취득, 학위, 승리, 성공, 권력장압, 대관, 재물, 돈, 소화성취 등의 기룬이다. 거북이가 모래밭에서 알을 낳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연구하여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인기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아 잘 팔린다. 발명, 발굴, 재물, 돈 등의 기룬이다. 거북이가 바가지 속에 들어있는 꿈 여태껏 가난에 시달린 사람이 이제부터 서서히 운세가 좋아져 맺힌 한을 풀게 된다. 뜻밖의 큰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새로운 꿈과 희망이 보인다. 거북이가 옷고스를 토해내는 꿈 큰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와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의 꽃을 피운다.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여 세상에 드러낸다. 재물, 돈, 생산 등의 길조이다. 거북이가 피를 흘리는 꿈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꿈 거북이가 하수고에서 쏟아져 나오는 꿈 은행 대출을 받거나 목돈을 타게 된다. 깼던, 행제, 재물, 돈 등 재수 대통하다. 거북이가 항아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꿈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때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거북이가 화장실 욕조 안에 들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거스름돈을 받는 꿈 거스름돈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거스름돈을 받은 만큼 비례해서 재물을 잃는다. 거실에 진단의 꽃이 상긋이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꽃 같은 화기의 애한 분위기가 간둔다. 거울 속에 거북이가 비치는 꿈 여신으로부터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경사가 있다. 거울 속에 비단 구렁이가 환하게 비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일신상의 기론이 보인다. 재물, 돈, 희소식 등의 길조이다. 거울 속에서 돼지들이 튀어나오는 꿈 뜻밖의 떼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유통, 가공업에가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거위가 마당에 똥을 싸 수북하게 보이는 꿈 곡식과 재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지천이다. 행제, 돈, 식복, 기쁨, 오복 등이 절로 굴러들어온다. 거위가 부엌에 앉아있는 꿈 부엌 썰림이 늘어나고 곡식이 가득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잔치 준비 등이 있다. 거위가 알을 품고 있는 꿈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긴다. 건물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가는 꿈 위중한 정보와 비밀이 백일아에 드러나고 재물과 돈이 나간다. 건물 옥상에 맑은 물이 고여있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사업성과 행운 등이 있다. 건어물 시장에서 마른 오징어 한 축을 사온 꿈 돈과 재물이 생기고 물품이나 먹을 것을 장만하게 될 진척 이외에도 살림살이, 식보, 선물 등을 암시하는 길몽 검지손가락에 피가 나는 꿈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두뇌개발, 행제, 재물, 돈, 저술, 창의성 발이 등이 있다. 개를 논에서 잡는 꿈 잡은 개의 수만큼 돈이 생기게 된다. 겨울에 벚꽃이 피는 꿈 푼 돈 정도의 돈을 행제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격리가 돈 뭉치를 주는 꿈 실제로 재물과 돈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긴다. 행제, 물품, 선물, 일거리 등이 생긴다. 격마나 복권 등의 투기를 해서 큰 돈을 얻은 꿈 격마나 복권 등의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따거나 목돈이 생겼다면 타인으로 인한 근심과 장애 발생의 흉몸이다. 격마나 복권에 투기했다가 돈만 날리는 꿈 격마나 복권에 투기했다가 돈만 날리는 꿈을 꾸게 되면 투기로 상금이나 목돈이 생겼다면 타인으로 인한 근심이나 어려움이 생긴다. 격마에 많은 돈을 걸었다 손해를 입어 아쉬워하는 꿈 격마에 많은 돈을 걸었다 손해를 입어 아쉬워하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상의 계약에서 큰 이득을 보거나 재물과 복목이 늘어날 징조다.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우는 꿈 여기저기에서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통쾌하다. 겟돈을 타오는 꿈 여러 사람의 관계된 돈, 복금, 보험이나 예금 등에 비유된다. 겟돈을 타러 가는데 버스 운전사가 돈 보따리를 주는 꿈 겟돈을 타러 가는데 버스 운전사가 돈 보따리를 주는 꿈을 꾸게 되면 남의 도움을 받아 필요로 했던 만큼의 자금을 얻는다. 고궁 안에 아름다운 꽃들이 곱게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창작, 권량, 발명, 상봉 등이 있다. 고등어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행제, 선물, 식품, 제복 등이 생긴다. 고래 등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꿈 북이 국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사업가는 무역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떼들을 벌게 된다. 2파, 승진을 한다. 고릴라가 프립샘을 하며 놀고 있는 꿈 적금, 갯돈을 타게 된다. 사전 정보를 얻어 수지타산을 헤아린다. 고양이가 돼지 새끼를 물고 집안으로 들어온 꿈 재물과 먹을 것을 생기고 집안에 친인척이 찾아올 친척, 돈, 재물, 행제, 수, 선물 등을 암시하는 길몽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보았어요. 재물과 먹을 것이 생기고 집안에 친인척이 찾아올 것입니다. 돈, 재물, 행제, 수, 선물 등을 암시합니다. 고양이가 집안이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 돈이 들어온다. 고양이나 돼지 꿈 돈, 재물 또는 행운, 복이 있을 친척 고양이와 쥐가 서로 싸우는 꿈 경쟁자와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된다. 상인은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뒤로 미뤄져 답답하지만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기다려야 한다. 고운 비단 옷감이 진열대에 걸려있는 꿈 현실의 생활 공간에서 부귀 영화와 아름답고 멋있는 예술의 미를 맛보게 된다. 작품 감상, 명화 감상, 재물, 돈, 상품, 명예, 발굴, 예술 등이 있다. 고추밭에 들어가 불고 큰 고추를 따 가지고 나오는 꿈 생산, 농업, 식품,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구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이 생긴다. 고추잠자리를 손으로 잡은 꿈 임신을 하여 옥동자를 얻을 것이며 돈, 재물 등이 들어 것을 암시 곡물 가게와 직거래하는 꿈 곡물 가게와 직거래하는 꿈을 꾸게 되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모두 관여하게 된다. 곡식을 높이 쌓아 올리는 꿈 여읏돈이 생겨 저축을 하거나 묵묵히 해오던 일이 공적이 된 골목길 안으로 송아지만한 돼지가 들어오는 꿈 오래간만에 때 돈이 들어온다. 재물과 물품이 생기거나 횡재소가 있다. 곰똥 속에서 옥이 나오는 꿈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진다. 소비자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한다. 재물과 돈이 생긴다. 곰똥이 상같이 보이는 꿈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벼락을 맞아 부자가 된다. 곰의 대변에서 금이나 은이 나오는 꿈 돈과 재물이 들어오고 생산이나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성과를 올리거나 소비자 취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됨. 곰이 때를 지어서 집안으로 들어온 꿈 생산, 무역,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됨. 곡간 문을 열어보니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가온이 음성 발전한다.